오~~ 예쁘다 어 여기 길 보니까 거기 생각난다 어디에 있지? 탈리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도 조그만 거나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도 맘미자 오므리도 있네? 여기도 큰 애 있다 오므리도 크네 여기야말로 던전이다 와 넓은 공포가 나오네 세송이가 앞장서네 마음이 들었나 보자 여까랑 게임장소 같지 않아? 몬스터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? 응